강제, 피로 파괴에 대해 설명하고, 용접부, 피로 강도, 저하 요인에 대해 기술하시오.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바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강제, 피로 파괴에 대해 설명하고, 용접부, 피로 강도, 저하 요인에 대해 기술하시오. 문제점, 타입 C, 내 영원검, 방유대, 개요, 메커니즘, 미치는 영향, 발생 원인과 결과, 검토 방법, 방지 대책, 유의사항, 문제점, 처리, 보수 대책, 결론, 강제, 피로 파괴에, 개요, 강제가 지속적인 반복하중을 받으면 항복강도 이하에도 파괴되는데, 이를 피로 파괴라 하며, 특히 용접부에는 잔류 음력이 남아 피로 강도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음. 응력 반복과 피로 강도, 피로 한도의 개념. SN 곡선, 피로 강도, 소종의 반복 횟수를 견딜 수 있는 응력 한도, 피로 한도. 하중을 무한으로 반복 작용시켜도 파괴되지 않는 응력 강제의 피로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부하응력의 성질. 풍하중 응력, 워, 기계 진동, 응력, 진동의 주파수와 부재의 주파수. 강교 상부 과적 차량의 크기와 빈도, 응력 집중, 노치나 구멍 등 단면에 급격한 변화 있을 시, 그 부위의 응력 집중, 피로 강도 감소. 대상 부재의 소재, 표면 매끈할수록 피로 강도 높음, 부재 열 처리 시 피로 강도 감소. 용접부 피로 강도 저하 요인 및 강도 저하 방지 대책. 용접 이음 형식, 노치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채택. 인장, 잔류 응력, 압축 잔류 응력이 되도록 잔류 응력 제어. 용접 결함, 응력 집중, 숙련된 용접공. 용접 결함, 최소화. 용접 설계 시 피로 강도 저하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응력 집중이 적은 용접 방법 우선 선택. 맞대기 용접 피로 강도가 필렛 용접 피로 강도보다 일반적으로 큼. 균일한 응력 분포와 편심 응력 고려. 용접부의 급격한 두께 변화는 피할 것. 필렛 용접의 경우 최소 겹침 길이 준수. 맞대기 용접 시 붙임 각도 작게. 붙임 각도 클수록 응력 집중, 피로 강도 저하. 최근 용접부 잔류 응력 제어 기술 소개. 열처리에 의한 잔류 응력 제어. 두들김 처리에 의한 잔류 응력 제어. 결론. 다시. 강제. 피로 파괴에 대해 설명하고. 용접부 피로 강도 저하 요인에 대해 기술하시오. 문제점. 타입 C. 내 영원검. 방류대. 개요. 메커니즘. 미치는 영향. 발생 원인과 결과. 검토 방법. 방지 대책. 유의사항. 문제점. 처리 보수 대책. 결론. 강제. 피로 파괴에. 개요. 강제가 지속적인 반복 하중을 받으면 항복 강도 이하에도 파괴되는데 이를 피로 파괴라 하며 특히 용접부에는 잔류 응력이 남아 피로 강도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음. 응력 반복과 피로 강도 피로 한도의 개념. SN 곡선. 피로 강도. 소종의 반복 횟수를 견딜 수 있는 응력 한도. 피로 한도. 하중을 무한으로 반복 작용시켜도 파괴되지 않는 응력. 강제. 피로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부하응력의 성질. 풍하중응력. 워. 기계진동. 응력. 진동의 주파수와 부재의 주파수. 강교 상부 과적 차량의 크기와 빈도. 응력 집중. 노치나 구멍 등 단면에 급격한 변화 있을 시 그 부위의 응력 집중. 피로 강도 감소. 대상 부재의 소재. 표면 매끈할수록 피로 강도 높음. 부재의 열 처리 시 피로 강도 감소. 용접부 피로 강도 저하 요인 및 강도 저하 방지 대책. 용접 이음 형식. 노치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채택. 인장 잔류 응력. 압축 잔류 응력이 되도록 잔류 응력 제어. 용접 결함. 응력 집중. 숙련된 용접공. 용접 결함. 최소화. 용접 설계 시 피로 강도 저하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응력 집중이 적은 용접 방법 우선 선택. 맞대기 용접 피로 강도가 필렛 용접 피로 강도보다 일반적으로 큰 균일한 응력 분포와 편심 응력 고려. 용접부의 급격한 두께 변화는 피할 것. 필렛 용접의 경우 최소 겹침 길이 준수. 맞대기 용접 시 붙임 각도 작게. 붙임 각도 클수록 응력 집중 피로 강도 저하. 최근 용접부 잔류 응력 제어 기술 소개. 열 처리에 의한 잔류 응력 제어. 두들김 처리에 의한 잔류 응력 제어. 결론. 그럼 오늘이만 끝.